반갑습니다. 2024년 4월 23일입니다. 오늘 저희 나이트반, 단타반 그리고 저희 종가반 전부 다 초대박이 나왔습니다. 오늘 나이트반에서는 SP 소프트를 했습니다. SP 소프트를 저희가 저녁에 종목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시초가 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장은 안 좋았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아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SP 소프트를 했고요. 보시면 충분히 회원들이 다 수익을 깔끔하게 다 보고 나왔습니다. 보시면 다 3%에서 많이 먹은 분은 7%, 전부 다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. 6% 먹으신 분도 있고 매도사인까지 정확하게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다.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. 이 나이트반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. 저희가 미국 시장까지 다 보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. 그래서 이 나이트반에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 저희 직장인 종가반입니다. 이 직장인 종가반에서는 오늘 재룡전기 대박났죠? 재룡전기 10% 이상 나왔습니다. 보시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빠른 매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잦은 매매가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딱 3개만 로테이션을 합니다. 3개 하기 때문에 여기 직장인반에서 오늘 재룡전기 3일 만에 거의 한 12%, 13% 이렇게 나왔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.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종가반에서는 실제 직장인들이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립니다. 이거 아직도 절반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잦은 매매를 잘 못한다. 그리고 나 스윙을 하고 싶다. 안정적인 종목으로 스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직장인반 종목 따라 하시면 굉장히 수익이 잘 나올 겁니다. 이런 종목들만 딱 압축을 해서 제가 포트 관리를 해드리니까 나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하고 싶다. 100만 원 들어가도 1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,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180만 원 먹었네요.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.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이트반이라든지 직장인반이라든지 단타반이라든지 정확하게 추천주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가지고 개 털리지 마시고 개 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위너스TV를 믿고 따라 하셔야지 수익이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습니다. 그 공부해서 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 하나씩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실 거고요. 같이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-5757-95415 절신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오늘 저희 직장인반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. 너무 지기지 않습니까? 실제 성적입니다. 진짜 실제 성적이고 너무 지기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들은 정말 수익이 너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. 5757-95415 절신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